아티베리아산 분학 2장 페스티벌 육군사관학교 군학대는 1951년 10월 30일 창설 지금까지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역사짓은 군학대입니다. 우리 군학대는 미래전장을 선도한 정의 국군장교양성을 위하여 문화정서 함양과 정신전력 강화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서울을 중심으로 정부주요행사, 국민을 위한 대민행사, 군대 정신전력 강화 등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대부분 신뢰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최정희 군학대,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군학대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님의 연구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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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